디지털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아이즈원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이즈원 네 뮤직뱅크에서 첫 1위 후배 등록하고 또 처음으로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희 컴백과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비올레타라는 좋은 앨범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성수 PD님 그리고 저희 오프더레코더 19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2명의 가족분들과 그리고 위즈원 정말 위즈원을 넘치는 사랑 덕분에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하트 맞는가요?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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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본 눈이 눈빛과 날 비추는 빛깔이 너를 줄일 때 더 더 강해해 어느 순간 니께로 조용히 숨겨들어 날 기울여서 되니까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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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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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 너 너를 가지고 줄래 줄래 한 손에 더 더 더 너를 보여줄래 줄래 미뤄보는 빛깔이 닮아 나를 붙은 눈에 모습을 닮아 눈 두고 가빈이 날 수 있게 이 그대로 눈에 띄게만 보여줘 넌 가야할 게 wealth it's all 고음! 고음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? 나 너무 떨려졌어 진짜 네 오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처리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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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